This is Mela. She's an experiment. 천재 과학자가 만들어낸 아름답지만 기묘한 생명체. Good evening. Her brain and her body are not quite synchronized. But she's progressing after an accelerated piece. 똑똑하고 미친 영화. 모두가 사랑하는 그녀. 웃기고 재밌고 신기하다. 이미 96회 아카데미 시상식 11개의 부분 후보에 오른 2014년 반드시 봐야 할 영화. 엠마스톤의 파격적인 연기로 논란이 된 가여운 것들. 김성아 학교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여운 것들은 벨라라는 순수하지만 기괴한 인물의 모험을 그렸는데요. 벨라 백스터에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윌렘 대포가 연기하는 천재외과인 까딧 백스터에 의해 만들어진 생명체라는 것. 평소 백스터는 시체들의 부위를 조합하거나 동물들을 결합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목숨을 던진 한 엄마. 임신을 하고 있던 상태. 백스터는 죽음을 선택한 엄마를 존중하면서도 아이를 살릴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이의 뇌를 엄마의 몸에 이식해주는 것. 역시 천재외과인. 신인류의 탄생. 벨라는 몸은 성숙하지만 아이의 뇌를 가진 매혹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스터에 조수로 취직한 맥스 맥핸들스. 성숙한 몸에 순수한 아이의 정신을 가진 벨라를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벨라를 사랑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가시라 부르며 벨라와 묘한 관계를 형성한 백스터를 견제하게 되는데요. 그런 천재외과인 맥스터는 극티의 성향을 가졌지만 자신이 품은 건 부성에 더 가깝다며 선을 긋습니다. 결국 벨라와 결혼하기로 한 맥스. 그때 바람둥이 변호사 던컨이 등장합니다. 성에 호기심이 생긴 벨라의 마음을 흔들어 놓더니 급기야 벨라와 함께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죽어야 했지만 백스터에 의해 탄생한 생명체. 어른의 몸이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벨라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벨라는 아름답지만 기괴한 세상을 경험하고 조금씩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데요. 아름다운 미장생과 배우들의 미친 연기를 즐기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벨라를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 가여운 것들. 이런 독특한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바로 요로거스 란티모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기괴한 세계관을 날카로운 재미로 표현해서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감독입니다. 삼남매를 외부로부터 단절시킨 채 키운 아버지의 이야기 송곳니.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이야기 더 랍스터. 믿기 힘든 신화를 현대판으로 치안한 킬린디어. 요로거스 란티모스는 인간의 깊은 내면을 꺼내서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를 표현해냈는데요. 영화 자체가 실험체 같죠. 어쩌면 요로거스 란티모스 감독은 가여운 것들의 백스터 같은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여운 것들은 전작에서 보여준 연출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수작입니다. 특히 제가 이 영화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재밌게 느껴졌던 건 바로 4명의 인물 때문이었는데요. 아이의 뇌, 어른의 몸을 가진 이질적인 생명체의 벨라, 극티의 결정체 천재의 외과의 백스터, 바람둥이 변호사 던컴 웨드번, 백스터의 제자이자 벨라의 절대적 지지자 맥스 맥캔들스, 이렇게 영화엔 크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벨라.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몸은 어른인 벨라를 배우 엠마스톤이 아주 잘 표현해냈는데요. 처음엔 어린아이 같은 몸짓과 대사의 톤을 유지하지만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가까이서 보면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한 후에는 매우 달라진 벨라를 느끼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벨라의 변화가 곧 이 영화의 핵심인데요. 벨라가 탄생한 곳은 맥스터의 집입니다. 연구소이기도 한 이 공간에는 주로 이질적인 형태로 결합된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벨라는 그 동물 중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영화는 묻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르지? 벨라는 놀이를 즐기며 감각을 배우고 곧이어 호기심은 성욕을 자극합니다.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맛을 느끼게 되고 음악을 즐기며 폭력과 가난을 목격하며 슬퍼합니다. 몸이 아닌 대화를 통해 다른 인간과 교감하며 동물의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랑의 성교를 느낍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화가 나고 분노하며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영화의 끝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벨라의 변화 가정은 기괴하지만 재밌습니다. 특히 나라는 자아를 찾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은 지금! 벨라를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에게나 추천하고픈 이유입니다. 이런 벨라를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백스터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그림 고블린! 윌렘데포가 백스터를 연기합니다. 저는 윌렘데포가 표현하는 얼굴의 각진 윤곽과 그림자가 드려진 주름의 깊이가 백스터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백스터! 뛰어난 외과의로 신체를 분리하고 붙이는 기술로 뛰어난 생명체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매우 자극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파고들 것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했습니다. 벨라가 그를 가시라 부르고 얼굴의 왼쪽 부분에 그어진 선이 십자가처럼 보이기 때문에 창조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상 그를 알게 되면 그는 또 다른 벨라이기도 합니다. 백스터는 벨라를 실험체라 부르는데 백스터의 아버지 역시 그를 실험체처럼 여겼고 그로 인해 백스터의 몸은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즉 백스터가 실험체를 만드는 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실패한 실험체인 자신을 능가하는 생명체를 벨라를 통해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스터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벨라는 성장 과정을 통해 엄마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동시에 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양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족이 됩니다. 이는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 중 하나죠. 백스터라는 인물의 변화를 꼭 영화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벨라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던컨은 아이러니하게도 마크 러팔로가 연기합니다. 생각해보면 헐크로 익숙한 마크 러팔로는 많은 관객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익숙해진 배우인데요. 이번엔 180도 확 틀어서 불쏘난 바람둥이 던컨으로 돌아왔습니다. 던컨은 장난스럽지만 어쩌면 벨라의 어린 마음을 잘 이용하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영화에선 벨라를 연기하는 엠마 스톤과 마크 러팔로의 연기합이 너무 좋아서 코믹한 장면들이 아주 맛깔나게 표현됩니다. 재밌어요. 더 나아가서 던컨의 찐 재미는 바로 처음엔 벨라를 흔들었다가 정작 나중엔 본인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던컨의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벨라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맥스는 매우 독특한 인물인데요. 순수할 수밖에 없었던 벨라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숙해지는 것과 달리 맥스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한 오히려 벨라보다 순수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가장 큰 지점 중 하나 사랑, 맥스는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가요한 것들을 보면서 맥스가 어떤 선택을 하며 기다리는지도 주요 관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인물을 통해서 가요한 것들의 흥미로운 지점을 살펴봤는데요. 그것 외에도 볼거리가 가득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벨라가 모험을 떠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장소 리스본, 바다에 떠있는 배, 알렉산드리아, 파리, 런던까지 다양한 장소가 가진 아름다움을 신비롭게 그려냅니다. 30분은 걸어야만 하는 거대한 세트장을 짓고 벨라가 경험하는 장소의 디테일을 표현해냈는데요. 극장에서 보시면 상상 이상으로 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벨라의 시선으로 장소로 바라보거나 관객들이 벨라를 지켜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독특한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추가로 엠마스톤이 장소에 따라 다르게 입는 의상도 매우 다채로운데요. 의상 제작에만 총 40명에 1개 투입된 만큼 벨라라는 인물의 내면이 의상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각 인물의 특징이 영화의 주요 내용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봤는데요. 가요한 것들은 계속 우리에게 대묻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그 끝에서 우리는 나라는 인간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엠마스톤의 파격적인 연기와 요르거스 란티모스의 기괴하지만 재밌는 영화 가요한 것들은 3월 6일 개봉합니다. 이건 꼭 극장에서 봐야 합니다. 추가로 아이의 뇌를 엄마에게 이식하면서 벌어지는 이 독특한 이야기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작가 앨러스 데어 그레이의 작품인데요. 요르거스 란티모스 감독이 그린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매력 넘치는 소설 가요한 것들을 우리 영화 친구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남기시고 고정 댓글에 남겨질 링크를 따라 음모를 해주시면 소설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은 가요한 것들을 보며 영화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여기까지 영화 친구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